몸살을 끼다. 아유, 그런데 이게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아유, 그럼요. 아니, 아침에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먹는 건 싫었지. 우리 지진이 말 잘하는 거 봐. 어머님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네. 좀 되는데. 아니, 너무 건강하셔서. 침시 보고도 6이다. 어머,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남해가 원래 고양이세요? 어디세요? 침시 봤어요. 우산스. 우산스. 아, 진짜? 어.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남도네요, 경상남도. 그랬구나. 그래도 같은 바다라서 조금 익숙하셔요? 응. 그나저나 서울 수 있게 좋았어, 고생한다. 아유, 너무 재밌어. 됐어. 어, 좋았어. 어. 이제, 이제 없나 보다. 아싸, 다 됐다. 아, 좋다. 됐어. 좋았어. 됐어, 됐어. 고생했어. 아유, 저는 한 게 없어요. 너무 고생이 쉬어요. 근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 아, 그냥 궁금해. 너무 많이 궁금해. 그래도 우리 같이 침이었는데. 어, 같이. 변자, 만자, 선자. 만선 할머니. 응. 또 우리 저기 손주 닮았다. 그래요? 손주가 몇 살인데요? 지금 대학교. 대학생이야. 어, 3학년.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고생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고생했어. 건강하세요. 오래, 오래. 간다. 바이바이. 헤이, 컴온. 어? 신났네? 2천 원만 주세요. 일단 혹시 모르겠어요. 남겨와. 감사합니다. 왜 2개나 샀어? 아니, 이따가 저녁에. 원풀 원이지? 돈 안 남았니? 원풀 원이지? 뭐야, 잠깐만. 내가 3천 원 줬는데 너 200원 남았고? 아니, 이게 1,400원. 할인 기간이. 3천 원이나 줬어요? 할인 기간이 끝났대요, 이게. 아니, 애가 혹시 돈이 모자라서 못 살까 봐 내가. 왜 저렇게. 원풀 원이야? 아, 몰라. 원풀 원 아닌데 정가로 샀어, 2개를?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누나 힙합이에요, 지금. 좋아, 좋아. 누나 힙합이야, 지금. 좋아. 좋아. 저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이거 안에 테이프 붙여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어요. 너무 좋다, 여보가. 너무 좋다, 여보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공포에 가졌고 그런 건 아니겠지? 자, 이번엔 무표정 할게요. 무표정. 무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봐. 이거 봐, 무표정. 언니. 웃음. 누가 웃음을 참을. 언니 무표정이야. 무참인데 무참. 이거 진짜. 추억 만들어야지. 추억 만들어야지. 거기는 뭐. 예쁘다. 어쩌나 지금 난리도 아니야. 너무 좋다. 진짜. 카메라다 진짜 너무 좋다. 애들이 미련이 많네. 어쩜 이렇게 다를 거야. 저기요. 가자고요. 네, 미안해요. 잘 안 봐요. 빨리 갈게요. 안녕. 뭐해? 엄마, 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나 멸치 잡았다? 멸치 잡았어. 엄마, 멸치 만질 수 있어? 그럼. 나도 옛날에 멸치 잡을 적 있어. 멸치 큰 거 말이야. 내가 큰 거 말하는 거야. 조그만 거 말고. 아니, 나 배에서 그물로 잡았다니까. 나는 멸치. 와, 장난이 나.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잖아. 그 배 바로 들어오는 데서.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역시 일하는 분들이. 어 깜짝아. 아니, 역시 일하는 분들이. 어 깜짝아. 놀랐어요? 와, 여기 인생 내게 완전 찍어줄 수 있어. 나올 것 같아. 야, 언니 우리 여기 진짜 사진 명당이다. 여기 한 명씩 앉아봐요. 엉덩이. 엉덩이 아파. 엉덩이. 어디 앉아? 어? 봐봐. 뭐 원하는지 알지? 뭐 원하는지 알지? 알지 알지. 어? 왜? 안 불렀거든요? 왜? 왜? 어? 왜? 엉덩이 나와. 엉덩이 나와. 끝났다, 끝났어. 미치겠다. 베개 갖다 드릴까요? 이 방으로? 아니야, 나는 안 누워 잘. 아 진짜. 서 있어야겠네. 이렇게. 방문 앞에서. 어? 뭐가? 방문 앞에 서 있으려고요. 안 누우신다고 해서. 아 진짜 내가 누워야 되겠네. 언니. 베개 좀. 아 좀 눕자고. 누우래. 자꾸 누우래. 좋잖아. 좋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소리다. 아우 아우 here. 오우 난 못 누워 있겠다. 언니! 아이허. 진짜 20초 지났어. 차례와. 차례와. 아우 다른 못 누워 있겠다. 접어종비 끝. 다들 20초 지났습니다. 아이, 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누우라니까. 아니요. 딱 좀 아님 앉아 있으면 안 돼. 접어종비 끝. 말도 누워. 아니 언니. 뭐 하실 건지 얘기만 해 주시면 알려주세요. 나 그냥 가만히 해. 앉아 있을게. 아. 가만히 앉아서? 어. 그럼 누워 이제. 언니 가만히 한 20초 앉아있다가 일어날거죠? 저게 언제 넣을 수 있는지를 나무젓가락을 넣어봐야 알거든 이따가? 나무젓가락이요? 그래가지고 쑥 이게 올라오면은 나무젓가락? 요리용 나무젓가락 조리용 나무젓가락 요리용 나무젓가락 어 그거 맞아 그거야 이걸 튀겨먹으면 돼요? 어 이게 튀김 그거야 아 근데 튀겨보는 용도 그랬는데? 언니가 나무젓가락을 튀기면 올라온대요 이거 이따 가져오고 네 이거밖에 없는데? 언니 이거밖에 없다던데요? 나무젓가락이 이거면 돼요? 이거 빠져요? 빠뜨려봐요? 아니 이렇게 눌러 빠뜨리면 어떻게 구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두 번 튀겨야 색깔이 나오는 거들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치 맛있겠지? 제일 예쁜 접시에 갖다 드리자 어머니 제일 예쁜 접시에 넣어보죠 제일 예쁜 애 좀 넣어보죠 제일 예쁜 애 좀 넣어보죠 이 정도면 되겠지? 어머님 어디 나가시질 않으셨겠지? 그쵸? 안 그러시겠죠? 두루루루루루루.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김치 받아가지고요. 멸치를 좀 튀겨봤어요. 아이고, 이거 맛있는 글로 튀겨.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아까 감자도 주시고. 너무 맛있어요. 끝내줘, 끝내줘.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맛있다. 진짜 이게. 되게 사람 사는 정을... 그렇지. 되게 뭔가 정을 나눠 놓는 기분. 합무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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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부분... 이상한 부분... 와 미쳤다. 짜자, 맥주가 왔습니다. 한길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잘 마셨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근데 이거 맛있는데 저... 저 뷰가... 저 뷰가... 하늘 봐. 뭐부터 어떻게 먹어야 되니? 제가 맨날 닭똑방에서... 뭐, 뭐, 뭐 준비하고 이랬잖아.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지금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저 아직도 지금 실감이 안 돼요. 신기하죠 되게. 진짜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응. 우리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는 엄청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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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모래. 정신차려. 20대가. 모래. 어른들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자수 하나 줘봐. 내 밑에 들어오기만 해. 너무 맛있어. 95년생 밑으로 해. 못 들어와. 그래. 누가 있어. 누가 들어와. 포기해. 아, 지금 있지 않아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네. 비닐이 뭐야. 무슨 일이야. 너무 좋아. 내 곁은 마. 내 곁은 마. 머물러요. 떠나면 안 되고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순이해요. 우~~~ 부러오는. 차가운 바람. 쏙에 그댓에 땡큐 아 벌써 잔다 왜? 여기 너 셀프 찍니? 잘생겨가지고 예쁘다 머리 이렇게 봐 진짜 예쁘다 아니 옆으로 아니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또 예쁘네 예쁘네 싫어요 싫어요 새치먹바봐 기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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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기지매 얘 거기서 이거 하고 막 언니 막 해소하는데 나는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누워있었다니까 사실 너희는 노래 부르고 노래 부렀잖아 배짱이들이 하는 일 배짱이들이 하는 일 미안해 우리 배짱이 예뻐 난 갑자기 오늘 내가 왜 슬펐는지 갑자기 또 왜 그랬냐면 그 저기서 배에서 되게 우리 아빠 벌인데 아 몸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노동원에서 몸이 너무 좋지 이러시고 어머니 만나니까 사실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몸이 건강하시겠어요 그쵸 근육이 어머니 어머니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네 좀 되면서 아니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75도 6시다 어머 저희 아빠가 58년생이거든요 58 됐지 응 근데 아빠 목표가 80까지 일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저번에 언니 우리 두 번째 횟집에서 만나기 전에 중간에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모레 이제 종매 검사 결과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까 왜 건강했냐면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물론 하루하루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게 너무 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후속 그런 감동적으로 아 아 자자 빨리 닦아 축하하자 네 선배님 저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언제요? 언제냐면요 선배님이 공연하실 때 네 그때 가서 끝나고 인사드렸었는데 아 그랬어요? 저 혼자 괜히 내적 친밀감을 갖다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나 드라마 자기 연인 아 네네네 너무 잘 봐가지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훌륭하게 잘 봐서 네 선배님 여기에 네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 살짝 이렇게 들어간 애들을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이런 애들은 따면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애들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 형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T지? T T? T 그래 뭐 한 한 5만원치만 하고 대충 먹고 가자 아는데 좀 닦으면 안 되니? T 아니야? 아니야 T는 아니고 T의 반대가 뭐지? F예요? 진짜로? 와 우리 F 쳐졌다 요리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못 외워서 지금 봐야 되잖아 느낌 알지? 죄송한데 계란을 불러 살짝 현실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살짝 현실적으로 ISFJ? I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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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우면 얘기하세요 네 이봐 여기 가위질에서 빨개진 거야 헉? 눈이 아파요? 아니 약간 마디가 어 많이 써가지고 많이 써서 직업병이지 뭐 오우 오우 가위성 직업병 직업병 선배님 혹시 플레이리스트 5월 신청곡 있으세요? 아 저의 제일 좋아하시는 어떤 11번곡 저는 September 좋아합니다 September Do you remember 오빠 그거 아닌가요? September? 오우 오빠 오케이 지금 날씨에 딱이지 네 아 네 아 September 아직도 뭐 뭐야 고래캐쳐 그렇게 뭐야 섹태아 저거 다 하자. 야, 그거 뭐냐? 정화생이. 너무 무섭다는데. 아니, 그냥 나와 있어야지. 신나요. 신나요, 이거. 컴온. 베이비. 예. 베이비. 야, 우리 게임에서 빠지기 게임 할래? 입수? 어. 지정어 빨리 듣기. 지정어 빨리 듣기? 어. 밥은 먹고 다녀라.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오케이. 내가 UDT를 상대로. 입수.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 밥은 먹고 다녀라. 내가 해볼게. 여보세요? 엄마. 엄마, 나 진짜. 남에 와서. 어. 나 진짜 한 끼도 못 먹었어. 어머. 어떻게? 뭐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좀 이렇게. 아니. 아니. 뭘 먹어. 은진아 어떻게 좀 해외라. 뭐 이렇게. 응. 그러면 은진아 그냥. 너무 안 먹으면 너 쓰러지니까 좀 많이 먹어라. 맛있는 거 위주로 고기 위주로 먹어라. 알았어. 고마워. 1분 38초. 여보세요? 아빠. 어이, 닥슨. 어이, 닥슨해. 아빠. 오늘 내가 촬영을 하는데. 어이. 여기서 황정민 배우님을 만났어. 어어. 너무 잘생기신 거야. 아빠 오늘 잘생겼어? 아빠만큼 잘생겼어. 어어. 근데 아들이. 응. 그 어찌인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지. 그렇지. 고마는 뭐 볼태기 아픈 소리 아니야? 아, 볼태기 아프지. 근데. 어찌란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 좀 먹힌가? 그렇지. 아빠가 얘기했던 거 세 가지만 딱 유념하면 문제없어. 어. 숨. 고마. 혜자. 중어지, 중어지. 그렇지. 그럼 뼛속 깊이 딱. 아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지? 잘생긴 일 안 했어. 야. 다시 말해봐. 잘 정리해가지고 한 번. 우리 아들이 세계에서 캡틴이지. 최고 잘생겼지 멋있고. 알겠어, 알겠어, 아빠. 4초 차이. 미쳤다. 미쳤네. 그런데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기셨는데. 오케이. 일단 즐거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너가 너무 유도를 했어. 내가 제일 잘생겼잖아. 아빠는 계속 최고야. 우리 아들 짱이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제일 잘생겼지. 이렇게로.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내가 들어갔다 오고. 다시 들어갔다 오는 게임이죠? 네. 어때? 어떠세요, 선생님? 제시어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오케이. 콜. 어이, 브라더. 야, 사랑하네. 어? 사랑해. 왜? 사랑한다고. 아, 왜 갑자기? 사랑한다고, 브라더. 사랑한다고, 브라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 사랑한... 아니, 나는. 뭘 하냐. 사랑은 안 하지. 뭐 하냐.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훈아. 사랑한다, 영훈아. 사랑한다, 영훈아. 빨리, 영훈아. 너도 사랑해. 그래, 고맙다. 어, 어, 끊어라. 근데 제 친구가 요즘 연습 중이어서 2층 안 받으면 바로 트레이팅으로. 아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여보세요. 째삐. 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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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뿅. 응? 그러면 리셋이야. 됐다, 아니야. 야, 리셋해.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한 명만 빠져야 더 웃긴 거야. 야, 리셋하자. 나 리셋하자. 아니. 나 리셋할 생각 없어. 놀아, 예, output and more. Hop. 뜨거워! 좋은 simplified 말이에요? 도망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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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안녕히계세요 나 너무 무서워 안녕히계세요 알았어 갈게 노력해 빨라 일로와 가자 가자 고민하지마 그래서 머리까지 담그는거야? 아니 나처럼 아까 봤죠 조교의 시범 봤죠 엄마 사랑해 도망가자고 지금 도망가자고 지금 웃음 웃음 이야 너무 좋다 가자 야, 잘한다, 역시. 계세요. 아유, 우리 청춘들 왔다. 아, 누나. 형님. 다녀왔습니다. 완전 당했어요. 어, 물에 빠졌어? 오마이갓. 너희도 빠졌는데? 제가 밀어가요. 아니, 뭘 또 밀어, 형. 뭘 또 밀었대, 내가. 야, 이거 한 번 봐봐. 양념장 했는데. 아, 저 맛 한 번. 봐봐. 맛있는데요? 괜찮아? 이걸로 약간 겉절이해도 될 정도로 맛있어요. 아, 진짜? 네. 어떡해. 어제 줄미언 누나가 한 겉절이 보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 왜 이래? 맛있다. 혼자만 살려고. 너 언니한테 이럴 거야? 나보다 더 부지런해.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나보다 더 부지런해. 자, 모이세요. 경기장. 경기장. 경기장을 잘 닦아야지. 왜 이래. 정원이가 한 명 더 나타났어. 왜? 경기장. 갑자기 마음이 묵시 불편해지고. 빠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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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가 한 명 더 나타났어요. 까먹혀진다. 이미 아까 느꼈어. 아, 진짜. 우리들 배짱이들인데 한 명 더 느려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었지. 아, 진짜. 나 태어나서 세상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오늘요? 이렇게 양이 작았어. 이렇게 하루 종일 먹을 걸 못 봤어, 나도. 그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식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그걸 나한테 부르고. 그러니까. 왜 그래. 뭐라는 거야. 와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요리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와, 추운 게 맛이야. 밤식빵. 넌 밤식빵 좋아하지? 진짜 좋아했는데. 좋아요. 어른데서 그런 게 옛날에는 이거 파먹으면 엄마한테 진짜 혼났거든요. 네 맘대로 파먹으면. 그래도 되는. 진영아, 너 내 뒤에 타. 응. 내가 태워줄게. 그 정도는 하지. 형님 가능하시죠? 괜찮겠어? 아유, 저 베스트 드라이버요. 해안도로로. 해안, 저기 그. 레츠 굿. 엉덩이를 중심 잡아야 돼? 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오, 안정감 있는데. 오셔? 네, 오셔요. 오케이. 야, 부대원들이 먹어도 되겠는데요. 언니 한 20인분 아니죠? 너무 많아요. 오, 너무 많아요. 뭐야, 다섯 명이서 이거를 양을. 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야, 언니네 산지 직송이 아니라 언니네 과식. 과식당. 언니네 과식당. 언니네 과식당. 언니네 과식당. 맛있겠다, 근데. 맛있을 거 개운할 거 같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형님 첫째는 커피? 커피 식혜 오빠. 아, 일단 식혜를 먹어보자. 어차피 고생해서 하시는 건데. 맞다.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너무 시원하겠다.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커피 맛있겠지? 먹어봐, 맛있겠다. 그렇죠? 같이 너나 먹자. 아이고, 식혜. 식혜 잘 됐는데요? 잘 됐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됐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건가? 진짜. 속이 놀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맛있게 됐다, 언니. 언니 별미네요. 맛있지? 알타가 잠들어 본 적 있어? 몸이 아파서? 아팠어? 배가 불러서. 너무 배불러는데. 보아가. 하여간 잠들어. 나 이제 울 거야, 덤해지면. 누나, 여기 올려놓을까요? 이거 보시나? 난 진짜 배불러. 이거 한 사람이 하나씩 먹으라고? 네. 이렇게 드셔보세요. 별미예요, 별미. 별미예요, 언니. 진짜 더 맛있어. 진짜. 수박 먹기 대회하는 거 아니고? 대회할 거니? 씨 뱉기 대회할 거니? 야. 떨어지면 끝. 씨로 퇴해서 유리창도 깰 수 있어. 아니면 씨 뱉어서 얼굴에 붙이기 게임하면 어때요? 그래, 얼굴로 갑시다. 그러면 이거 다 드신 거죠? 이거는 치우고. 아침부터 또 배틀이야? 네, 배틀. 해봐야지. 이게 되게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원래 태연을 처음 해보는데. 안 돼. 긴장돼? 다 잘 안 되네? 뒤로 빠지네.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어렵다. 오빠, 이게 어렵다. 어렵네?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었네. 한 번 해봐. 이거 한 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 번 하고 오빠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야, 씨를 많이 해서 후루룩해서 얼굴이 가만히 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발총처럼. 어, 나 잘 안 되네. 그렇게 많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어, 기대된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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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그래! 여러 개 해야 된다니까 호도도독해서 딱 가서 해야 된 거 아니야? 아우 그렇게 해야겠다! 자 이제 수박 한 입씩 밴드 좀 약간 위로 올려주세요 어 천군 백군 간다 이미 내려놨어 어제부터 천 개 올려! 백 개 올려! 수박 올려! 천군 이겨라! 벌써부터 힘들 아시는데? 옷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뒤에는 옷을 빼는 게 나? 뭐가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알았어 다 됐다! 아 스타일이 아주 그냥 우우우웩 우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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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지금 별명 진짜 많아, 식혜 염, 지금 염, 염태야, 지금. 너의 눈, 검은 눈을 맞이마. 아니 무슨 이런 발라드를 틀어놓고 눈꼬입을 부르겠어. 염태양이라며. 염태양 언니 오늘 사진 많이 찍어요. 언니 옷 끝내줘요, 지금. 우리 태양이니까. 언니 저도 무서웠었는데요, 그렇게 안 무섭더라고. 이게 이렇게 막 끈이 아니어서. 진짜요? 나 무서운데요, 진짜. 그러면서도 가방을 내리시는 거야. 잡아 드린대, 언니. 대장님 별 걱정을. 염 대장님 찍어드려야지. 저는 정말 여기 밖으로는 안 나가고 싶어요. 아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겁이 많거든요. 안전벨트에 있고, 뒤로 끝까지 앉으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괜찮아요. 밑에 보지 마세요. 아니, 아주. 아니. 예쁘게 해요. 예쁘게 웃으세요. 밀시면 안 돼요, 정말. 아,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언니가 목청이 저렇게 좋았었나? 안 돼요. 언니 어때요? 무서워,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밀지 마. 아, 그림 예술인데. 그러니까. 지금 언니 옷도 너무 예쁘게 입어서 너무 난리 났는데. 아니면 언니 올라갔을 때 여기 한 번만 보실래요? 여기 한 번만. 아. 왼쪽으로 고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 웃으면서. 다시 한 번 웃으면서.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언니 괜찮죠? 괜찮아, 이제 멈출 거지? 이제 멈춰줘요. 이제 천천히. 네. 아, 네. 아, 네.